안녕하세요 참취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타운샌드 마이크 스피어 LEE 제품을 사서 굉장히 고급진 리플렉션 필터를 받았어요. 아트노비온의 올림프스라는 건데요. 올림프스 제품의 검정색 그게 아마 정가가 35만원 정도 할 것이고 앞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아트노비온의 후지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정가가 한 1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그 제품하고 좀 차이가 있는게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겉에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런 섬유로 되어 있어요. 올림프스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조립도 해야 됩니다. 퀄리티가 좋은 제품 디자인적으로도 로고도 원래 여기 아트노비온 이라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제품은 조금 염가 버전인 건데 안에 그 이런 섬유질을 그대로 섬유질이라니까 이런 섬유로 전체적으로 만들었고 그거 올림프스 그것보다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아우 잘 안빠집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착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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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을 들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떼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하고요. 네 일단 가벼워서 이 저렴한 마이크 스탠드에도 어 아주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실제로 녹음 뭐 퀄리티의 성질은 그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제품은 지금 마이크 그 연말 마이크 어 사은품으로 지금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구요. 네 올림프스도 그 스피어 LE를 구입하면 음 증정이 되구요. 요 녀석도 어 그 라우텐 오디오 마이크 제품들을 사면 좀 상급 어 마이크들을 사면은 같이 증정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되게 메이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저와 같이 좀 자그만한 소형 작업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런 리플렉션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보관할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걸 어디다 올려놓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착탈식으로 이렇게 포개서 어디든가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의해서 되게 용이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마이크 행사 할 때 어 마이크도 바꾸는 겸 음 요런 좋은 아이템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 기어라운즈에서도 구매를 가능하고 써밴 클리닉 스토어에서도 가능하거니와 마이크를 구매하시면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시 믹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좋아요.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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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